원추레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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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준네 나의 봉준네 제발 내 얘기를 들어봐줘요 어제는 친구가 술 마시자 해서 그냥 졸음으로 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엔 왠지 여자들이 많아 꼬부시자 나에게 술을 권했고 나는 취했고 기억 안 나요 나의 두 손이 왜 그녀의 물음 사이에 있는지 기억 안 나요 이놈의 페이스북이 문제야 시발 다 끊어야 돼 제발 좀 가득해 공중님 공중님 나의 봉준님 제발 내 얼굴 전화 봐줘요 어젯밤 읽는 다 내 잘못이에요 제발 내 용서 알아주세요 공중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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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num단 공중님